자 여러분 우리 스페셜 분들께서는 촬영을 해주시고요 네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촬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리를 해주셨고요 자 여기서 자 우리 친구부터 자 받아주시고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받은 스폰서부터는 아까 시원님한테 피가 흥고 있고 열정을 얘기했는데 제가 연대부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저 친구가 얼마나 사랑하는 걸 좋아하는지 보고 느껴온 지경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저 친구가 사랑하는 걸 믿고요 앞으로도 영원한 스포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수 원여주신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터스포츠를 사랑하는 마음 제가 뭐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많이 주실 수 있었을 거라 생각 드리구요 진짜 나이가 어르신 유치기 계셔도 인프로레이션팀을 끌어가면서 우리나라 원터스포츠를 정말 그래도 저 구석에 약 3자로도 아낄 수 있는 그런 원터스포츠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 너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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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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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